단순 식사 자리가 아닌 정치적인 자리니까 뭐가 좋을까? 철종이가 내 테마를 잘 이해해야 될 텐데. 재료는 소박하되 상차림은 새롭게 준비했습니다. 드셔보시죠. 연회에 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지? 먹는 복주머니입니다. 이리 부드러울 수가. 디저트는 입과 함께 눈도 먹는 게 포인트거든. 약간의 이벤트성을 더하면 파티의 마무리로 완벽해. 신성한 궁안에서 불경스럽게 은쇄라니. 하나 더. 나음기.